올해부터는 소득하위 4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됩니다. 169만 명의 노인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연금지금 확대를 위해 올해 13조 1,7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조 7천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달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64만 개 제공됐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올해는 74만 개로 늘어납니다. 참여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연중소득 공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